우린 하루하루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소속 없는 소년들입니다 많이 떨렸습니다 사람들한테 뽐낼 수 있을 만한 자질이 있나? 학예회예요 지금 학교 장기자랑 무대거든요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태의 심각성을 알아야 하는 측면이 있어요 조금 속상했어요 그런 말처럼 근데 괜찮아요 본무대 때 제일 잘할 거거든요 계속 연습할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연습실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자신감이 더 붙었던 것 같아요 전의 첫 무대 시작합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 알아가고 있어요 제일 열심히 해서 꼭 데뷔할 거기 때문에 무대 호응도 받고 하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너무 잘하는데? 신 거 아니야? 다들 막 으쌰으쌰 해서 하니까 또 멋있더라고요 그냥 진짜 신나서 많이 즐겼던 것 같아요 아이돌이랑 꿈을 향한 우리들의 여정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뭐예요? 아아 뭐예요? 한글자막 by 한효정